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우 목욕하니까 기분이 좋네 늑대야 기분 좋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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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시원해요 상쾌하더만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렇게 또 카아!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뭐야? 엄마가 어딨어? 엄마 나오는 길에 홈마이러스 세일 던단지구 구쇼핑하러 갔어 뭐라고? 같이 가족끼리 찜질방까지 와가지고 어? 쇼핑하러 갔어 또? 대박 세일이라고 꼭 가야던데 대박 세일이래? 아유 한국민북의 아줌마들이란 대박에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찜질방 가자 아 근데 늑대랑 우리는 찜질방을 처음 와보지? 뭐야 뭐야 놀래라 찜질방을 처음 와보신다고요! 아 저는 많이 왔는데 저희 애들이 어 찜질방 처음 와봤어요? 여성들 야씨 야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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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거 찜질방에 왔으면 찜질방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 이거 찜질방 옷 저희 입고 왔는데요 이미 이거 수술복 아닌가요? 오와세요 에헤헤 아까 입었죠 아까 아 아 아 요런 찜질방 처음 와보잖아 그치? 아빠 어어 찜질방이 뭐하는데요? 에헤헤 아빠가 참 좋아하는 곳이지 찜질방은 하하하하 여기 되게 더워요 아 덥지 당연히 으어어 후추꺄이어 2011 Iím 가건요 으흐흐흐흐흐흑 으허왕 아냐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저기 안마 위자라는 건데 저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안마를 해줘 얘가 알아서 신기하시지 흠ه 늦게도 앉아봐 여기 자세히 아 요리다Bookاظ 앉아서 아빠 눌러줄게 아 요리야 시원하지 와ży 진짜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 어 아픈게 정상일 텐데 어린애가 시원하단 버네 아빠도 한번 해 봐야겠구만 아... 앙... 아... 이거야 엉엉? 아 그만 쓰자 엉엉엉엉엉om 허허허허허허헣 아 이거 회사에서 받았더니 피로가 이거 전부 다 풀리는구만 이거 어허헝 아 시원하다 아유 아유씨 아우 이거 찜질방은 좋단 말이여 야 고말래 아 쫌 간다 쫌 가버려 으허 아우 시원해 아 얘들아 찜질방에 왔으면 찜질방에 묘미가 있는 법이야 바로 식기하고 삶은 계란인거지 먹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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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실무소 어소오 삶은계란이랑 아 저기 그 식혜 어 세병 주세요 삶은계란이랑 식혜 세병이야 네네네네 아 얘들아 진짜 맛있어 찜질방에 먹는 삶은계란이랑 식혜는 난리났 난리났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여기 아이스크림은 없어? 어퉤 아이스크림? 아이다 이거 가져가 식혜랑 아이스크롱 안팔아 여기서는 삶은계란 삶은계란이요 구운계란도 아니고 날계란도 아니고 삶은계란이요 네네네네 빨리 주세요 여깄습니다 아 됐다 됐다 이게 맥반석이라는거야 얘들아 일로와봐 여기 앉아봐 엠 계란색까랑 좀 다르지? 검은색이지? 어어 잠깐만 먹어보자 들어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상대방 머리로 깨야 재밌는법이야 자 요루머리로 깨 보자 계란 탁 아 아 이제 요리도 내 아빠머리로 깨봐 뼈 앟 오 신기하다 넥대야 너로도 피해갈수 없지 야 요루야 동시에 깨자 우리 동시에 넥대머리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깨는거다 하나 둘 셋 1, 2, 3 아 네디디가 죽었어 계란을 깼을 뿐인데 아 됐다 요단각을 본 것 같아 아 오늘 찜질방에서 잘거야 얘들아 짱좋지 싫어 집에가서 자야돼 찜질방이 얼마나 좋은데 찜질방 저기 찜질하고서 저기 보이지 저기가 수면실인데 저기도 잘거야 오늘 안돼 아빠 나 오늘 파워레인저도 봐야되고 토끼비도 안아줘야되고 바둑이 밥도 줘야돼 걱정하지마 파워레인저는 저 TV로 보면 되고 바둑이는 밥 내가 많이 주고왔어 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찜질방에 진정한 묘미인 찜질 찜질을 해야겠지 그럼 그럼 저기 한번 들어가볼까 빨리 들어가보자 아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 어우 뜨거워 어우 벌써부터 뜨거워 벌써부터 뜨거워 남자도 멈추어 하나도 안 뜨겁다고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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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아이스방에 들어가는거야? 뭐야 뭐야 내 때 한번 들어가봐 아아 뜨거워 아오 한번 이제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볼까 땀 좀 쭉 빼야겠네 어우 어우 벌써부터 넘네 어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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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어우 뜨거워 어우 뜨겁다 어우 지금 죄송한데 혹시 뜨거우신거에요? 아아 아니요 아니요 뭐 자 지금 한번 해보자는건가 지금 에헴 아휴 10분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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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뜨겁네요 조금 아아 아 아아 뭐 제가 군대다닐만해도 뭐 이정도든 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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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아 추워 아우 추워 아으 모 하시구여 아오오오여 으으으으으으으해 이거 카페 아zeich Tennessee 어휴 어휴 아휴 뜨끈 안 뜨끈 아저씨 아저씨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나는 여기 누워야겠다 그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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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아우 이러다 타버려 죽겠어 아니 아저씨! 아 이.. 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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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거 준비 지금 운동 좀 하려고요 아휴 이게 별로 안 뜨거워가지고 이게 그래? 그럼 난 먼저 먼저 나가야겠구먼 이 아저씨가? 아저씨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럼 뭐 지금부터 시작이죠? 아휴 별로 뜨겁지도 않네 이 정도면 뭐 아휴 이게 이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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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다 아휴 땅이 따뜻하네 아휴 아휴 이제 좀 따갑구먼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뜨겁다면서 물은 왜 붙였죠 아저씨? 아휴 뜨거워 죽겠다 진짜 진짜 죽겠다! 아저씨 안 나가세요?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거요? 아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워 어 어깨가 많이 줄어드신 거 같은데 어이 으응 아.. 아.. 진짜 안되겠다.. 아저씨! 응? 아유 그냥 동시에 나갑시다 예? 아니 뭐 언제 나가시오? 나는 괜찮아 아유 아유.. 괜찮겠소? 나는 이제 괜찮아잉 쓰러지시는거 아뇨? 아뇨.. 나는 원래 이정도에서 자 아.. 잔다고? 어 여기서 잘라고 텐트 좀 펴야겠다 먼저 잡을게잉 예 아유.. 아저씨 그냥 동시에 나가자니까 뜨거워 죽겠네 지금 아유 먼저 나가 뜨거워 죽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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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럼 그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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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지금 거의 홍수인데 먼저 나가 그래도 병 걸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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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안되겠다 나는 먼저.. 먼저 나갈게요 음.. 먼저 나가봐 난 한 20시간 이따 나갈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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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어? 한번 해보자고 한 시간! 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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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진짜 안 나갈게요 진짜 안 나갈꾸냐고 안 나간다구요 진짜 안 나갈게요 안 나간다구 안 나간다구 까만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안 나가 아이씨.. 내가..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불을 붙이러 가면 이기겠다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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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지금 온도가 100도가 넘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씨 그냥 나가자고 같이 나가자고 어 무승부 하자고 너 혼자 나가 너 혼자 나가 한번 해보자는겨 진짜 해봐 해봐 그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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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후 아 뜨거워 죽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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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해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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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버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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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리를 해 왜 그러니깐 아아 어이씨 이 사람 이거 완전 홀죽해졌네 이거 어 아어우 시원하다 어 아! 아! 빨리! 빨리! 냉동! 냉동! 아! 아! 빨리! 빨리! 아! 아! 살고 온다! 아! 살고 왔어! 아이고! 얘들아! 아아아아.. 아니, 아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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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뭐해? 강기 얼리게! 주인 땅에 어렸어! 주인 땅에 어렸다고? 아아.. 주인 땅 어디 있어? 야아.. 여기 아래? 아아.. 야아.. 아아.. 아아.. 야 뭐야.. 아야야.. 얼음 깨졌네.. 여기 몇 시간 있었어? 니네.. 니네 계속 있었어? 있었어? 아니.. 어.. 내 지을 때가.. 이거.. 맛있게 먹었다면서 협의에다가 저렇게 어렸어.. 어?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나 보다.. 그치? 하하하하.. 완전 얼어붙었네.. 이건 뭐야.. 아래 있는 거.. 응.. 눈사람이.. 아 얘들아 여기다 눈사람 만들었어? 응.. 어.. 재밌게 놀았네.. 아.. 아니.. 아니.. 살려주세요.. 아빠는 말이야.. 어? 오늘 남자들이랑 싸움을 하고 왔어.. 응? 정말 치열했다고.. 아.. 아.. 어린애들..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잘 모를거야.. 아.. 남들이랑 싸움이 그런게 있단다.. 아휴.. 더 죽을 뻔했네.. 뭐야.. 그게.. 어 뭐야.. 이 훌쭉 마른 아저씨는? 아.. 아 얘들아 이제 냉마.. 여기 오래 있으면 감기 어려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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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땀 빼니까 진짜 좋다.. 그치 얘들아.. 아휴.. 아휴.. 아니 얘들아 근데 너네 여기 안가볼거야? 불가마? 진짜로? 응.. 아휴.. 들어가봐.. 한 발자국만 들어가봐.. 용기있게 한번 들어가보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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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휴.. 애들한테 물인가? 어휴.. 아휴.. 애들아 이제 여기 누워가지고.. 키보고 이따가 저 수면.. 저기 수면실에서 자자아? 파워레인지아.. 파워레인지아.. 아 파워레인지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아빠오늘 뉴스 봐야되.. 뉴스 봐야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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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계시는 뉴스 딴거 틀어도 되요? 죄송한데.. 으.. 아휴.. 저기 파워레인지 틀께요 그럼.. 으.. 네.. 아휴.. 아휴.. 니가 괜찮대.. 어, 파울 렌즈를 봐도 괜찮겠어요? 어휴, 괜찮아 아, 저희 애들이 지금 파울 렌즈를 좋아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빠! 어, 왜왜왜? 저거 뭐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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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아, 저거 니네가 만든 눈사람이잖아 아, 그래? 응 어 어, 파울 렌즈 봐 재밌어? 아, 완전 재밌어 안 돼! 내 애쓰 죽지마! 하하하하 할라 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노인사야 노인사 안 돼! 어, 아저씨 파울 렌즈 재밌으세요? 꿀잼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이제 파울 렌즈 끝났다 끝났다 아, 이제 끝났다 아, 끝났다 끝났다 이제 얘들아 오늘 아, 이제 찜질방 다 했으니까 이제 자자 얘들아 수변실 가서 자자 자아 음, 빨리 들어가 들어가 네 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저씨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세요 이 루트가 좋군요 아 혹시 여행있어? 아 아, 오늘 요, 요리아 아빠랑 같이 잘까? 싫어 아 아저씨랑 같이 잘까? 하하하하 뭐하여? 하하하하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자지마 내가 따라가지 말랬지 이상한 아저씨 아, 일단 자자 얘들아 코 넷네 하자 넷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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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아저씨는 뭐야 아 아 아저씨 뭐야 아 왜 내 옆에서 자고있어 아 어쩐지 숨이 턱턱 막히더라 아 얘들아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얘들아? 집에 가자 무슨 소리야 찜질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어? 뭔 소리야 일단 암마 한번 즐기고 아빠 아빠 그리고 저기 또 불가마도 갔다와야되 나 아빠 아빠 아 이따가자 아빠 이거 찜질방이 너무 좋단 말이야 얼마씩 안돼 안돼 아빠 찜질방도 불가마도 즐겨야되고 아이스방도 가야되고 치킨도 먹을거야 안가 집에 안갈거야 안돼 빨리 집에 가 빨리 빨리 아 집에 안가 안갈거야 안간다고 찜질방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 아 집에 안가 엄마도 없고 찜질방이 엄마도 없고 얼마나 좋아 어? 공연 цы 지글콘 스토리 앤마 좋고 네 이몰가